1. 제노의 한자 이름 마크 형이 이걸 알까요? 제노의 한자 이름을? 고고가 2층에 와 3개 남았는데? 제노야! 어? 다 썼어? 어! 좀만 기다려, 아직 한 5개 남았어!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한국말이 줄었는데? 마크야! 이제 거의 끝났어 빨랑해 오케이 야 하나 남았어 하나 형 질문 기대 많이 할게 아 좀만 기다려봐 잠깐만 얼마나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오래 하나 밥 먹고 올래? 자고 있을게 대답할 시간에 빨리 해 진짜 하나 남았는데 저기요 어? 빨리 와 야 이제 진짜 다 썼다 잠깐만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안녕하십니까 birthday boy Thank you for having me I'm so honored to be here 네 여기서 영어 금지입니다 일단은 나는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 대 드림 마크 제노 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 대 드림 마크 제노 편입니다 예아 아 일단 우리 birthday boy 오늘 birthday boy 오늘 birth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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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여서 오늘 하루 종일 birthday boy라고 부르기 때문에 birthday boy 대 마크 드림 대 드림 렛츠 기릿 합시다 오케이 서로를 이거 하자 오케이 다 보이는데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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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심리 싸움 줬어 와 이거 진짜 안 쪘는데 우와 방금 진짜 대박 그럼 너가 먼저 이거 처음부터 진짜 쉬운 거야 진짜 아닌가 이거 어려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형이 블루 크 어떻게 알았어? 형 머리 블루 그리고 핸드폰 블루 그렇지 잘했어 진짜 맞아? 진짜요? 그냥 블루 그냥 블루야? 그냥 약간 약간 바다 블루가 좋은 거 같아 아 오션 블루 어 오션 블루 난 스카이 블루 아 진짜 너 블루야? 왜 따라해 그러네 내가 형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따라한 건 맞네 제노의 한자 이름은? 이거 알잖아 임금제 어헝 힘쓸 노 이거는 거져준 거 네가 날 배신했다고 느꼈던 순간은? 이거 되게 많은데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볼게 라식 야 진짜 빠른데? 아니 진짜로 너무 약간 빨리 했어 오케이 제노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는 몇 개일까요? 아 뭐야 4개 진짜요?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아? 야 역시 야 이거 봐 우리가 뭘 했을 때 제일 쿵짝이 맞는 기분이 들 때? 약간 구분법이 좀 이상한데 나도 이거 쓰고 한국어 좀 줄었다고 생각했어 이건 행.. 아 약간 행동이야 행동이야 맞아 어 미쳤는데요? 우리 진짜 하나도 안 틀린 거 같은데? 쿵짝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손이 진짜 똑같거든요 사이즈가 맞아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약간 본인들 친구 중에 진짜 이거 한번 테스트해봐요 약간 내 손 내 손 만지는 느낌 진짜 진짜야 어제 몇 시로 알람을 설정했을까요? 오늘 일어나기 위한 알람을 어제 했을 때? 6시 출발이었으니까 넌 근데 오늘 샤워를 하고 나왔더라고 응 그럼 5시다 오 봤어? 5시 반인가? 정확하게 일단 5시와 5시 반 중 하나겠지? 아니 그 중 하나가 아니라 원컷 그럼 5시 10분이다 땡 5시 7분? 20분 아 5시 7분이 싫어요 5시 20분 저는 항상 20분에 하는구나 일어나야 될 시간이 5시 반이면 5시 20분에 하나 맞춰놓고 딱 깨잖아요 아 10분 더 잘 수 있다 그리고 자고 30분에 일어나 아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났었어야 된다고 응 일어났어야 됐는데 20분에 맞춰놨어 이제 너 방금 아 내 버티 보이 컴오네 요즘 자기 전에 자주 듣는 곡은? 응 너 이거 못 맞출 거 같은데 우리 노래야? 진짜 엔시티 노래 중 하나인데 레알로나 요즘 진짜 이미 나온 노래야 드림 127 이런 거 안 알려줄 거야 솔직히 레조넌스 노래야 그래서 127 드림도 아니야 모르겠지 잘 때 어 진짜 그거 아니야? 그냥 더진 형 잘 때 갑자기 막 맥고위 씨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 갑자기 막 볼케이너 막 듣고 막 뮤직댄스 들을 순 없잖아 그치? 좀 잔잔한 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레인스토룸 무대로? 근데 사실 이미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나오긴 했어요 세 명 불렀던 발라드 맞아 사실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았네 마이 에비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진짜 레조넌스 앨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일 수도 있어 지금 생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워 형이 모를 수도 있어 샤베트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야 확인 다진구나 거기에 무슨 맛을 녹차 진짜야? 우와 미쳐 아니 다 찍었지 그냥 아니 나 실제로 그냥 녹차 한 건데? 찍었지 그냥 솔직히 진짜 찍었지? 근데 표정 아니 너무 찍은 게 보여 근데 맞아? 진짜 맞아? 여러분 그 꿀팁 하나 있습니다 식빵 있잖아 토스트기에 식빵을 구워 그다음에 그 하겐다자 녹차 그거를 발라서 뭐 그냥 그 크림처럼? 응 바게트도 괜찮아요 와 맞혔다 그래도 와 다행이다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는? 형이 노래를 불렀다고? 근데 네가 차에서? 출발하기 전에 진짜 부르긴 했어 근데 아마 아무도 못 들었을 거야 어 나 들었는데? 어 나 들었는데 형 내 옆에 있었잖아 오늘 맨 뒷좌석이 내 옆에 있었잖아 그건지도 모르겠어 우리 노래야? 아 우리 이번 앨범 노래구나 와 나 진짜 들었거든?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잠깐만 진짜 들은 기억은 있거든? 귀여워 들은 기억까지는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분명히 그 파트였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0 9 맛 아니에요 아 만났을 때 막 그 우리의 계절 인사하기로 해 내가 그 파트 가지고 둘째였어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맞은 아니었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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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야 요즘 내가 생각하는 마크 형은? 아 불안한데? 야 너무 범위가 크잖아 그러니까 추려야 돼 좋은 쪽이야 뭐에 관련해? 솔직히 막 예를 들면 생활적인 거야? 아니 그러니까 행동은 아니야 성격이야 불안한데? 사람 대 사람 친근하다 아니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친근할 수 있으면 친근해 아 일단 이건 아니구나 답을 하나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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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한 거 아니었어? 방금 그냥 물어본 거고 문제 대답한 건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힌트를 줄 수가 없어 너무 바로 나와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? 정답은 얘기해줄게 그냥 막 뻥한 거 아니지 막 웃기다 재밌다 이런 거 아니지? 막 아니야 아니야 성격이 아 자유로워졌다 아니야 아니야? 약간 마크의 성격은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있어 친근하다 약간 맞는데 그러면? 아니 친근한 건 아니야 그래 친근한 건 아니다 친근한 것도 맞긴 한데 맞네 맞네 그렇지 응 그래 넣어서 그래 자 다음 질문 아 나 그럼 두 개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구나 왜 이래 내가 최근에 너의 물건 중에서 요즘 가장 자주 빌려 쓰는 것은? 진짜야 알 거 같지 솔직히 어제도 썼어? 동시에 얘기할까? 하나 둘 셋 클렌징 폼 치즈라 했어 이거 틀렸어 틀렸어 아 그것도 그러네 근데 근데 그 클렌징 폼도 넣은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초록색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?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? 듣고 얘기할 거야 이거 틀린 거다 틀린 거다 근데 나 불려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드림 숙소를 요즘 좀 최근에 많이 갔어요 내가 마크 형이 가장 무서울 때는? 있긴 있어? 응 잘 때? 아니야 조용할 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보고 아 그러면 약간 그거다 그냥 이상한 짓 할 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가끔 있는 일인데 이거다 혼자서 웃을 때 아니야 아니 혼자서 웃을 때는 이상하게 보여 그냥 아 그건 뭐야? 웃었진 않아 뭔데? 형이 농구하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 드리블하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 너무 무서워 진짜 마크 형 드리블하면서 저한테 돌진하잖아요 진짜 살고 싶어져요 오 야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다 맞아 맞아 너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럼 나 4개 틀렸나? 끝났어 끝났어? 응 나와야 할 게 안 나오는 느낌이었는데? 다 나왔는데? 그래서 내가 1개 틀렸고 아 내가 2개 틀렸나? 크랭링 티슈만 틀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제노가 Birthday Boy가 승리했습니다 아 2개 틀렸어 세용 3개 틀렸어? 난 4개 틀렸나? 한자 맞췄고 반지 맞췄고 아니 많이 맞췄네 아 그럼 나머지 틀렸나? 3개 맞췄네 아무튼 It was a good game, man Yeah Birthday Boy와 함께 했던 Dream vs Dream 제노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저희가 또 은근 잘 만난 것 같네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 내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네네 이 형 또 뭐해? 누가 올려있어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누굴까요? 3개 틀렸어 안농만의 신 고맙습니다.